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팀에서 방문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팀 이상민 대리님, 그리고 오수진 아가다 홍보대사님, 김다혜 아네스 국제협력센터 팀장님, 박지영 소아대레사 국제협력센터 사원님, 안명선 카타리나 국제협력센터님, 그리고 조성훈 촬영팀 대표님, 백영호 촬영팀 직원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온 촬영, 한번 보고 있어요. 다들 둘러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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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버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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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맑은 눈과 귀 없는 영혼을 여기 크미라로 방해 온 사진 찍는 아저씨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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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이 스티커를 선물했대요 진짜 너무 감동적해요 새거 새거 쓰지 않아요 진짜 완전 새거예요 자기네가 아껴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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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그 미뽀로 이렇게 몰아도 주고 싶은가 봐요 네 맞아요 호기심원인 눈으로 쳐다보는데 나중에는 막 진짜 사랑을 담아서 저를 쳐다봐주는데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먹을게요 달아요 이거 여기서 재배하는 거네요 맛있게 드세요 간식이에요 저희는 일정 회의를 합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전쟁도 많아서 그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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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가 엄청 많아서 다리를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근데 또 캄보디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카르마? 오 오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안나스쿨에 6월에 오실 상현 학사님이 지금 한마음한범 운동본부에서 수습하셨죠 일하고 있죠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재고행정팀에서 다행팀이요 행정일을 잘 하세요? 잘 오 너무 놀랍다 네 아무튼 6월 9일에 도착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카타리나 선생님은 작년에 랑스에 있는 저희 모원에 가서 저희 수녀님들도 만나고 아 너무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된 인연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네네네 부인이 우리 혜인 신부님하고 네네 혜인 신부님이 이 비디오를 보실 거예요 네 아 구독자세요 아 네 네 저희 혜인 신부님이 찍은 사진들 안나스쿨에 많은 거 보셨죠 안나스쿨 너무 사진들도 좋고 그래서 꼭 저희도 영상을 잘 만들어서 안나스쿨이 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아 감사해요 너무 신기한 인연들이에요 신기해 진짜 우리 모원 모원 사진이에요 모원 사진 네 우리 모원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아 아 아 여긴 기도실 기도실 기도실이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구매를 하셨는데 우리 수녀님의 작품 그림을 사고 싶다고 했대요 이건 또 다른 낭시예요 낭시예요? 네 이게 낭시 아 그제 어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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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